그럼 지금부터 DNS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또 여러분이 이제 자신의 도메인 네임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DNS가 기술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행정적인 것이고 그 행정적인 것을 자동화하는 기술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이 어떻게 상호조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구경해 보는 것도 이번 수업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 컴퓨터를 서버로 쓸 거고 이 컴퓨터에다가 example.com 이라고 하는 주소를 여러분이 부여하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DNS 시스템의 최고 정점에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ICAN 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영리 단체가 하는 일은 전 세계에 있는 IP 주소를 관리하고 또 루트 네임 서버들에 대한 관리자예요 그래서 ICAN 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사실상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체계의 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대한 비영리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루트 네임 서버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루트 네임 서버의 주소 a.root-서버스.net 이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의 컴퓨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a 루트로 시작해서 m 루트-서버스.net 이라고 하는 주소까지 앞에 있는 이 부분이 a, b, c, d, e, f, c 부터 m까지 반복되는 총 13개의 루트 네임 서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대의 컴퓨터가 아니라 각각의 컴퓨터들은 다시 쪼개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수백 대의 성능 좋은 컴퓨터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루트 네임 서버로서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 a.root-서버스.net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네임 서버를 관리하는 ICAN 밑에는 registry라고 하는 기관 또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등록소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 registry는 무엇을 관리하냐면 닷컴, 닷넷, 쇼.kr, kr과 같은 탑 레벨 도메인들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제에서 닷컴을 관리하는 탑 레벨 도메인을 보고 있고요 이 네임 서버의 주소는 a.gtld-서버스.net이다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닷컴도 역시나 여러 개의 네임 서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린 그 중에 하나만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하나의 주체가 있어요 복잡하죠? 레지스터라고 해서 등록 대행자가 있고요 이 등록소가 탑 레벨 도메인 네임 서버를 관리한다면 이 네임 서버에다가 실제로 이 등록자의 등록 작업을 대행해주는 업체나 기관이 등록 대행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구도예요 그래서 ICAN이 루트를 관리하고 이게 여러분의 서버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등록소와 등록 대행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example.com이라고 하는 저 주소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직접 등록소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대행자인 레지스타에게 나는 example.com이라는 도메인을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레지스타는 등록소에게 example.com을 등록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미 도메인이 있다면 쓸 수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내야 됩니다 스스로를 내야 돼요 그럼 그 스스로로 이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등록소는 example.com이라는 여러분이 방금 구입한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 대행자를 통해서 여러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계약한 기간 동안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잘 따라오셨나요? 복잡하죠? 원래 거대한 건 복잡해요, 실제로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부터 좀 더 기술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root name server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top-level-domain 서버들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root name server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com 이라고 하는 top-level-domain의 name server는 a.gt-lg-servers.net 이라는 주소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root name server에는 세팅되어 있고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root name server는 닷컴이 누가 관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닷컴이 아니라 닷내질 수도 있고 OIG도 수도 있고 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제로 자신의 도메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 등록소의 top-level-domain에다가 여러분의 IP 주소를 등록할 수는 없고 여러분은 스스로 서버 한 대를 마련해 갖고 거기다가 name server를 까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치한 그 name server를 설치한 컴퓨터가 a.ianaservers.net 이라고 간주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도메인을 세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name server는 여러분이 직접 구축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등록 대행자가 name server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세상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name server도 아주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중에 하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피로에 의해서 직접 구축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등록 대행자에게 이런 정보를 보내는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root name server가 top-level-domain을 알고 있는 것처럼 top-level-domain도 여러분이 사용할 name server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록자에게 example.com 이라고 하는 도메인의 name server는 a.ianaservers.net 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내주면 등록 대행자가 여러분 대신에 registry에게 example.com의 name server는 a.ianaservers.net 이라고 알려주게 되고요 등록소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top-level-domain에 example.com의 name server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top-level-domain은 이 name server를 알게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name server, example.com이라는 이 도메인을 관리할 이 name server에게 example.com의 ip가 93.184.216.34다라는 것을 세팅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name server에 접속해서 name server에게 example.com의 a, a는 address라는 뜻입니다 주소는 98.184.216.34야라고 알려주면 이 name server는 이제 example.com의 ip를 알게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root name server가 top-level-domain을 기억하는 방식은 com의 ns라고 되어 있습니다 name server입니다 그리고 top-level-domain인 com이 example.com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역시나 name server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example.com의 ip 주소를 이 example.com이라고 하는 name server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name server라고 쓰지 않고 ip 주소라는 뜻에서 최종적인 ip 주소라는 뜻에서 a라고 하는 값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a 그리고 여기 있는 ns 이런 것들을 record type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정보 한 건을 record라고 하고 그리고 이 record는 name server type, 얘도 name server type 얘는 주소 type의 record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어렵다, 어렵죠? 설명하면 저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좀 힘내 보십시오 이거 한 번에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xample.com은 이제 example.com이라고 하는 저 주소의 실제 서버가 98.184.216.34라는 ip를 갖고 있는 컴퓨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제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가지고 그 example.com에 접속하는 여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걸 하기에 앞서서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넨선을 꼽거나 또는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어떤 마법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도메인 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할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인터넷을 연결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KT나 SK 같은 회사들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할 DNS 서버의 ip를 자동으로 세팅한단 말이에요 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는 16.216.63.1이라고 하는 DNS 서버를 이용해서 자신이 필요한 도메인의 ip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도메인을 조회하기 전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아이고 어렵다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메인 서버는 반드시 어떠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도메인 네임 서버의 코드에 박혀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뭐냐면 root 네임 서버들의 주소가 무엇이냐? 라는 정보를 모든 네임 서버들 예 예 예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게 안되면 통신이 시작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임 서버는 예를 들면 .root의 네임 서버가 aroot-servers.net 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물론 하나만 알고 있는 건 알고 여러 개긴 한데요 아무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연결된 DNS 서버는 root 네임 서버의 존재를 알게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인 통신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eexample.com이라고 주소창에 입력하게 엔터를 땅 치면 어떤 마법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컴퓨터가 접속되어 있는 168.216.63.1이라고 하는 IP에 위치하고 있는 DNS 서버에게 eexample.com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서버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물어봐요 누구한테요? root 네임 서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root 네임 서버는 eexample.com이라고 하는 저 도메인의 IP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신에 뭘 알아요? 여기 있는 .com이 누가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root 네임 서버는 .com을 관리하는 a.gtad서버스.net을 알려줘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기 가봐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컴퓨터는 저 주소에 해당되는 이 컴퓨터에게 다시 eexample.com의 IP가 무엇인지 물어볼 거고 이 컴퓨터는 모르기 때문에 eexample.com의 IP를 알고 있는 이 컴퓨터는 네임 서버의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컴퓨터는 다시 그 주소로 접속을 시도하겠죠 이렇게요 그럼 접속을 시도하면 이 컴퓨터에는 이 네임 서버에는 eexample.com의 a-record 주소가 98.184.216.34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임 서버는 저 IP 주소를 우리의 컴퓨터에 연결된 DNS 서버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DNS 서버는 그렇게 알아낸 IP 주소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조용히 공급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는 실제로는 93.184.216.34라는 IP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접속해서 인터넷이 동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